형아, 난 세상에서 형이 제일 좋다. 나도 우리 철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. 전 김혁이 제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. 그냥 전과자고 범죄자고 체포해야 할 용의자일 뿐입니다. 내가 이 동선을 찾은 구만, 손 싹 씻는 게다. 알았다. 너 뭐하는 새끼야! 니가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야, 저랑. 더러운 나가리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마, 이 쓰레기맛도 못한 새끼야. 한 10년 됐나, 어? 이번에 갔다 오면 철이한테 집중해. 넌 새끼야, 돌아서면 뒤통수 칠다, 이거. 장모 좀 틀쳐보셨습니까? 내 손발을 꽉꽉 묶어놨어요. 우리 철이가야. 이 순간, 난 바로 죽어. 어디 가. 누가 죽였는데? 위에서 비지는 거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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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